컴퓨터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냅다 컴퓨터 상태로 금방 오게 됩니다. 여자여자 위에서 떨어질거같아 방송 아니에요? 방송소년인가? 뭔소리? 강아지 강아지 아니 근데 저 자폭병 터졌나? 왜 안였나? 여기야 이거 들어갈까? 네 힐 두 명 남아요 귀찮아 왕 요 엔us이약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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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디갔어? 아직 어디서 오지? 잠깐만요 나 앞에 트리거 밟고 없다 없다 먹어도 될 듯 보스 없고 잘 많아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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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라인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 이 새끼 총 총 진짜 그냥 스테시 둘이 돼 그냥 다 필요없어 터진다 터진다 안 앞두네 터져도 배럴딜 너프 돼가지고 개타입이죠 드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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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캐치했다 앗 뜨거 으아 내 피 다 나갔다 드리래 드리래 밤비 밤비 네 탄 탄 탄 어 어 자격적 아 뭐야 잡았네 아 잠깐만 뒤에 버스크 조심 아이 나 이 새끼 이거 쏟아뜨릴게요 야 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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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스켓마을롱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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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터질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트랩폼 놓쳤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약도 먹으면 돼 이거 탄약상자 챙기세요 우리 탄 많이 부족할 거니까 아 이 친구 진짜 아 너무 근접이 3명이나 끝없는 무리는 아직 그냥 밥이구만 아 뭐야 아씨 소청소 와 이게 안 돼? 저기 돼 저기 돼 저격수 저격수 이 새끼 어디갔어 어휴 죽을 뻔 뭐야 이거 아씨 너무 가까웠다 아 저기 있구나 도렴 면이 피 없어 피 없어 쓰난 내가 잡았잖아 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와 도렴 면이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떡해 오 아 어떻게 저렸네 일로 일로 마라 도와줄게 이더 저도 탈취하고 어 이게 아니네 어 이소 아 으 어 이소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미끄댁 이거 이거 밀어.. 밀었는데.. 아이고.. 잘못 밀었다.. 내가.. 아 이거 강아지.. 아직 못 잡았어 강아지 잡았어 잡았어 강아지 나 안 잡을 것 같지? 그러더니 강아지 아 그만 따라 가만 그거.. 우리 뭐 스펠 하나 있지 않았나? 잡았나? 뭐였지? 슬퍼였나? 슬퍼요 아니 슬퍼가 아니라 팩 탔죠 아 나 사운드 잘못 들었구나.. 어 깜짝아 어 뭐야! 아니 그래 이거 저격! 저격이 있어 저격 오른쪽에 오른쪽 이거.. 벽 붙어서 올라오면 돼요 벽 붙어서 벽 붙어서 왼쪽 왼쪽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바로 왼쪽에 때리면 돼 아 어까랑이 있네 도와드릴게요 어? 아 실패? 나도 죽는게 나왔네 아.. 실수했다 죽고싶은데 나도 이거.. 이거 마지막이죠? 음.. 마지막이.. 마지막 아닐걸요? 아.. 저격한테.. 저격 저거 다치알 틈은 안들고.. 바로.. 바로 쓴거 같아요 아.. 그만 때려라.. 오.. 오.. 슬퍼 오.. 슬퍼 아 잘 못들었어 크레스카 또 나왔나? 아 저기있다 아이씨 몇번 해 어? 안죽었어? 끝 끝 아 됐다 죽었다 아 크레스 케이트 왜 어 뭐야 이거 불장판 뭐야 아 배속청수 개많다 오른쪽 한번 돌진해야될 셋이 들이래 셋이 들이래 왼쪽은 웨이브고 오른쪽 그냥 가죠 웨이브 불티 잡을 필요 없고 수류탄 하나 남아요 뭐야 이거 어 떨어졌어? 나야? 어? 다치했는데 이걸 어? 잠만 이거 떨어졌다 떨어졌다 뭐야 얘네 아 저속들이 뒤뒤 뒤리포 뒤리포 아 탄 탄 탄 루시니 탄 여기 탄 큰거있어 어 여기 되게 많다 깝치면 안되겠다 탄 먹고 가요 탄 살려주세요 여기서 깝치면 안되겠다 어 리퍼 4마리인거 같은데 뭐야 이다가 기절새부터 던졌네 가요 나 던진거 같은데? 어 총 쏘는데 드롭게 맞네 안 꺼져? 오 여기 있다 아 제발 아 오케이 3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앞에 맞아요? 아 왜이렇게 많아? 총 쏘는데 부럽게 많은데 이빨 나 이빨 에너지 아 이침 네 우리 이빨 인마 오! 터진다. 보스 3마.. 보스 나왔는데. 강아지 강아지. 저거 해줬는데. 안 죽었네. 아 뭐야. 아 이거 과열 때문에 사운드 안 들렸어. 거기서 계속 오래 싸우지 마. 어차피 뒤로 빠진다. 이거 보스 재워그로? 이거 이거. 쟤 어디갔냐? 싸이코 보이대요? 어? 어? 이건 되는데. 어 뭐야 이거. 구하러 가야겠다. 구해봐요 구해봐. 어? 그럼 이거 나가야되요. 이거 어차피 나가야돼. 아 바머가 또 있네. 아.. 아 에반데? 담아 잡음. 보이드 지팡이.. 그래요? 나도 좀 써보고 싶.. 보이드 지팡이 좀 써볼까? 아 저 팀 너무 많이 까요. 네. 나 뼀다. 보이들 재밌어요. 좋아요. 한방 땀. 아잇. 드디어 됐네. 아잇. 계속 좋아하고. 아 나 민달팽이가 제일 싫어. 나 딜. 근접 딜을 못하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으면 잡아. 살려 살려. 아 나 과열이라서 사운드 안 들렸어. 쏘리. 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 이거 과.. 과열할 때 이거.. 사운드 안.. 안 들려요. 안 들려 원래 이거. 또 죽어. 터진다 터진다. 왼쪽으로 가서 막아치자. 다리 잡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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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지? 보이드 지팡이가 수명이랄게 있나요? 아.. 더 좋은템이 나올거 말하시는건가? 아 이거 채팅. 아 터지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서.. 아 잠깐만. 잘 미쳤다. 아 이거 하지마요. 내가 할게. 나이스. 나니? 아.. 뺄게로 넘겼는데 피상태가 너무 안좋네? 세비터 이거 멀어요. 아.. 큰일 났네. 세비터 진짜 뭔데 이거. 아 이게 진짜 많다. 소청수. 소청수다. 들이대야돼 이럴때 여기 탄안탄 대중대중 잡아줘 아 나 죽겠다 위험한데 우리? 이거 힐팩 써줘요? 말아요? 어떻게 할래? 아니야 좀 있다가 이다 그렇긴 한데 이거 서비터 진짜 멀어서 터진다 네 밀었어 밀었어 쟤는 저 터지는 억가 때문에 안전하게 밀은게 제일 베스트 다이아몬티는 먹고 가야죠 다이아몬티는 먹고 가야죠 다이아몬티는 먹고 가야죠 다이아몬티는 먹고 가야죠 아 좀 위험하긴 한데 케이트랑 니다는 저 볼만 잘못 밟으면 파란빛 바로 사라지고 쭉 그냥 다운이라 써부터 써봤자 의미가 없어 어 뭐야 아 김동대제 가입어져 갔어야 돼 오케이 곧 이게 낫고 나도 어떻게 김을 나도 나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뒤에도 있잖아 앞에 뭐 별로 없나요? 어 뒤에 아 가려도 되겠다 가요 그럼 안 돼 제발 뇌폭으로 개도 한 번 해보셔야 개 죽이려면 4번 써야 돼 5단계의 기준 뭐야 이 새끼 발차기해서 다행이다 아 저기 없으 아 저기에서 두 마리였구나 아 이거 힐팩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쓸래요 바로 총 쏘대로 때문에 안되겠다 아니 이거 써야 돼 이거 한 명으로 죽으면 안 돼 그냥 먹고 해 여기 보스 트리거라 로스님은 핀 만피치 해도 돼요 네 내가 팩 하나 더 가져올게 총알이 부족해 총알 내가 아까 팩 많이 찍어줬는데 아 여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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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뒤로 아 또 또 윈들펭이야? 아 X같네 얘 밀어야지 뭐 아 또 있다 또 있다 뭐야 이거 걔 걔 걔 아 아 걔 안 죽음 걔 안 죽음 아 아 보스다 여기 타냐 잠깐만 이다는 보스한테 싸우지마 이다 그냥 스팀을 주고 아 아 어 수다 소리나는데 거기있다 어 나 죽었어 아 뒤로 빠져야되는데 수다때문에 안 뗀다 아 나 어디지? 오 오 덤벼라이 새끼 앞으로 그냥 가야겠다 앞으로 가는게 차이 나 어 리퍼있는데 리퍼있어 리퍼 리퍼 2마리에다가 방전사 1마리 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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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개많은 앞에 나가지마 와우 아 아 안되겠다 아 아 아 하필 미탈페인은 두 번 나오네 아 이거 어 오그리는 한 명이나 나오는데 참 좋겠네 아 잠깐만 잠깐만